처음 봤을때 말 놓기가 불편하더라구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닝구가 게임을 못해가지고 게임 못해가 게임 도와주러 갔다와. 지금 아직도 하고 있거든. 게임 다 끝났다니. 친구에요? 제 친구. 세팅은 다 끝났어. 고생했다 원키. 시청자분들 연배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진짜로 아프리카에서 점점 띠빵한 사람이 영구 맹구 맹구 하는거 같아. 하늘 보고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방송할게. 여기서 비비 안되나? 바로 정시대 예쁜다. 원키야 들어오나? 여러분들 내가 동갑입니다. 친구인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니가 이거 뺏네. 우주지. 아니 언제까지만 해도 됐는데. 충전이 안되는거야. 니 진짜 되게 빠니까. 아 코도 안꺼피가 있네. 내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영구 맹구 냉군가봐. 나는 원구로 해라. 원구로 해라. 나는. 원구 아니지. 특삭 둘이 앉아있노. 원큐 다들 알지만.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사용하던게 있는데. 그거를 오늘 적용시켰다. 그래서 내가 신세계야. 내 밑에 발레게가 있는데. 내 마우스가 물량으로 안가져도 된다는거지.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대만족이야. 아니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다 돼. 발판 탈러온게 아니고. 주로왔죠. 친구니까 이제. 직접 와서. 칠칠도 해주고 이런거지. 엄청 편하더라고. 가도. 임팩트. 피어. 이런거 눌러보면 바로 나갑니다. 와 진짜 신세계다 진짜. 진작에 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집에갈때. 수고비로. 뭔 수고비를. 아. 이거 하나당 1억짜리다. 이거 되는거야 이거? 아니 포장났지. 그래 주는거지. 배터리 둬 이거. 아니 저 공비 살아서 움직이더만. 어. 배터리 둬도 안돼. 이거 발반으로 만들면 돼. 야 그거 죽이는데? 어? 근데 공비가 발판이 되나? 되지. 공비 발로 가려고 하면 움직이는거지. 만들려면 만들지. 아니 원큐 알고 봤더만은. 기술 좀 있더라고. 이거 하면서 얘들아. 내가 좀 물어봤다. 근데 야는 아무래도. PC에 최적화된 컨트롤이잖아. 나는 잠깐 했었지. 자 여러분 일단 방송 한 번 쳐주세요. 원큐야. 축하한다. 리리지. 20년 만에. 93레벨. 최초의. 요정. 원큐가 지금 하고 있는 크릭입니다. 리리지. 이 시계에서는 난리가 나서. 동상을 세우겠다. 이벤트를 하겠다. 전 서버 유저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네. 야 하나 따님. 맞아. 그 동상이 원큐동상이야. 그렇지. 원큐라고 써있지 동상이야. 근데 빵큐 빵큐 하던데. 빵큐는 뭔데? 내가 빵을 좋아했거든. 있어. 원큐 빵큐. 둘이 여러분들 동갑입니다. 사실 밖에 나가면 내가 좀 더 젊게 보이는데. 그렇지. 아니 사실 니가 더 젊지근히 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뭐 섞인 거 원래 포기했으니까. 아니 자꾸 니 보고 어리게 보인다잖아. 아니 니가 넓어 보인다는 거 아니야? 아니 니가 내 처음에 봤을 때 그래 보이더라. 어. 솔직하게 말할 때. 옛날에 빵빵하고 이럴 때. 처음 봤을 때. 어. 말 놓기가 불편하더라고. 그냥 닝버지. 닝버지로. 하하하하. 배터리 있지. 내리지 않은데 낯닝구 하나 입고 하더라고. 서바람이 내 딸아만 집어다가. 360을 낯닝구만 입대. 그 이츠. 저기 한 45세 되신 분도 되게 많은데. 이거 나도 해도 되겠다. 에이. 진짜 슬프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